이거 대상이 상세까지 다 나옵니다 뭐하게? 너 유튜브 하는 거야? 상세가? 뭐 찍고 싶어? 내가 하는 거야? 어 아니 나를 찍는 거야 넌 주인공이야 아 내가 주인공이야? 넌 내 지하차도 불나방의 주인공이거든 아 더워 이 미친놈아 어디 인터뷰 좀 할까? 인터뷰? 자기소개 좀 해봐 내 소개? 스무엿살 무직 백수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걸 하고 있어 나오긴 하는데 네 네 네 쏙 봐봐 나오긴 해 왜 사회자가 바뀌었어? 다 나오긴 하네 이거 찍기 힘들었을 텐데 조정하각에 다 사회자 그런 거 한두 번 해보면 야 이게 남산타워 갔을 때가 최고였다고 오우 누워서 찍었어 사진 잘나왔네 네 atory 뭐 więks וכ 전 전 gut 전봇 클립 저 전봇 오레 소 하나 감사합니다.